사랑 사랑 그 어떤 설명으로 사랑은 얘기할 수 있을까 당신께 에이유 어느 눈물이 흘러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어 사랑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그리들 말하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라 그 전에 몰랐었던 의미를 바라볼 때가 있어 사랑은 아마도 눈 감고 그려볼 수 있는 눈 감고 그려볼 수 있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들 말하는 사랑은 사랑은 빠져버린 거라 사랑 사랑은 왜 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간단한 애기남이야 미아를 한글자막 by 한효정